나의 불축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까지 가자 오늘까지 가죠 오늘까지 가요 안녕하세요 네네 전성훈입니다 아 네 네 사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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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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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백화점 축하합니다 이쁜 paar ech Sinden Lei شكرا 축하 PR warm hump here back 나 만나기 전에 장걸리 연애 어떻게 생각했어? 생각 뻔했지. 나는 진짜 싫었단 말이야. 싫다고? 왜냐면은 내 풍럼물들이 다 거기 가자나 한 일이라도 그러면은 이야기하는 거 전부 줄어지고 시간도 안 해봤고? 그냥 멀어진다 말이야 사람이. 그래서 나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왜 시작했대? 놀아서 놀아서. 근데 너 시작할 때 만날 때는 없었잖아. 응. 내가 당했어. 응. 지금은 어때? 지금은? 응. 너니까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너니까 장거리 하고 있는 거지. 아니 생각해봐. 장거리를. 응. 너 만약에 네팔에 뭐랑 살고 있었어. 내가 누가 다른 사람 간대. 응.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 넌 못 보는 거잖아. 그치. 응. 그렇게 끝이야 이제. 그니까 한국 사람은 연애를 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다른 나간다. 응. 그 사람이 어쩐지 내가 가든. 가면 되는 거거든. 돈 많이 있으면 다 되거든. 나는 그런 마음 가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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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하는 게 재밌었어. 응. 응. 그니까 너는 만날 줄 모르고 시작을 했지. 너는 만날 줄 모르고 만날 생각도 안 하고 시작을 했지. 그치. 나는 그냥. 재밌으니까 일단은. 계속 연락하고. 이야기 끝나면 뭐. 아들 이렇게 이랬단 말이야. 근데 너가 이렇게 보러 온다고? 절대 상상은 못했지. 그치. 사귄다 그러믄. 사귄다 그러면 장거리고. 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아. 고통일 아닌 거 같긴 한데. 이러면서. 생각 다 했어? 그치. 응. 왔다 갔다 하면서 자상 생각하고. 항상 생각하면은. 응. 일단 해보자. 뭐 일단. 아니면 아니고. 일단 시작을 해보자고. 너랑 나랑. 어. 더 큰 문제 아무것도 없어. 응. 그니까. 대화를 하려면은. 뭔가. 그것 때문에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멀어진다니까. 근데 뭐. 계속 노력했잖아. 그게 좋았단 말이야. 나는. 어. 내가. 노력 안 해서. 네가 이미 준비해왔어 있어. 응. 아. 노력 안 했구나. 얘는. 그게 전날 한다. 지금 이제. 하고 있잖아. 어떻게든. 3년 됐잖아. 근데 봐. 좋은 점 3가지. 이뻐. 너. 아니. 너는. 만날 때마다 새로워. 뭔가. 여행하는 느낌. 몸 안에 팔려고 가르쳐주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갑자기 뭐. 뭐 해. 알겠어. 응. 알았어. 내가 좋은 점 많이 했으니까. 나쁜 점 해줘. 보고싶을 때 못 보지. 응. 응. 제일 어렵지. 응. 또. 내가 싫어하는 거는. 응. 우리가 만약에 살았다. 우리가 만약에 살았다. 그러면은 표정을 못 봐. 응. 네가 어떤 감동인지. 내가 어떤 건지. 확인할 수가 없어. 응. 응. 계속 계속 할까? 응. 전화. 응. 나도 해야지. 잘해보다. 응. 응. 스크시 아이저. 응.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응. 응. 많이 벌집. 응. 오늘까지 가자. 오늘까지 가자? 응. 일단. 응. 응. 일해서 내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맥뉴까지 가자. 오늘인지는 모르잖아. 알았어 맥뉴 가자. 응. 응. 아잘라잉? 아잘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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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아잘. 얘도醫원big ordinance. 아잘. 아무리 받으라고. 아arin. 아잘. 아잘. 민지인. german Rust Chapel.